롱스 찐따 같은 년인데 근데 이제 게임을 하다가 자기한테 승부수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갑자기 사람이 틀려져 그때가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현실 반영해 주는 게 아닐까 입장상사한테 계기지 못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이고 있다가 한 번 계겨주는 이야 재밌는 만한 것 같아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씹덕겜송도 나오거든요 아이돌 나오는데 아이돌이 빡쳐가지고 오타코드한테 열마나 왔고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아 이거 스포가 이거? 얘기가 맞아 얘기가 맞아 현실이 고집 쩔어요 그 만화 재밌어요 아 무서워 어허 아유씨 그거 무슨 영화도 있던데 아 왜 자꾸 맞아? 가드하고 생겨서 이런걸로 그래요 뭔가 옛날 현대판 데스노트 보는 것 같아요 죽이고 이런건 아닌데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난 그런거 봐도 난 도망하러 가지 않는다 도망고 애들 잘하는 애들 해야지 너 푸니? 이리 와봐 너 처리받고 아무것도 못하지 이리 와봐 난 일피일피 다 할 줄 알거든 너 처리받고 아무것도 못하지 이리 와봐 아 그러네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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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대씨 미쳤다 도망 도망 와 개쉽게 피하네 오예 이리 와봐 대가루이 나이스 나이스 그냥 이런데가 있구나 그러고 와라 거기에 막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도 많으면 되겠네 도망가 아 저 썸모츠 일단 뜯을런데 실수 그리고 그 애니가 겁나 짱 나는게 쿠니미츠 성우랑 목소리랑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애니 볼 때마다 짱 나는게 쿠니미츠 목소리로 자꾸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니까 열받아요 목소리 들으니까 똑같은 소음 맞죠? 똑같은 소음 맞죠? 똑같은 소음 맞죠? 목소리 좀 잘 맞추네요 어 야! 죽는 걸까? 어우 신기해 형키란 죽을뻔 했어요 진짜로 그 쿠키 때문에 제가 한 5만원 질렀거든요 5만원이 뭐야 열받아서 죽을뻔 했어요 진짜 한 번 더 그룹 쿠키 나오면 접을 것 같아요 진짜 하이아미 시오리 아 아니 그 살짝 하케쿠르이 아 거기에 나오는 성우는 목소리가 좀 안올리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성우가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 가라 여기 앉았지 나이스 나이스 나한테 5만원이면 정말 큰돈이에요 진짜 부자들 으유 부자들 나한테 5만원이면 진짜 큰돈인데 저같은 서민은 웁니다 어휴 부자들 어휴 부자들 알았노 아 마시스 맞았다 아 나갔다 아 가게그로이 마셔 전기세다 전기세다 전기세 나선돌대유 어 봐봐 확정확정 굿 나이스 카운터 어휴 아 왜케 베시가 안되여 또다베스 아이씨 개격 화이킷 나이스 어 어 뭐야 끊어지네 하여튼 그만해봐보세요 진짜 재밌어 아이씨 그여자 눈뻘개질 때가 졸라 재밌어 진짜 눈치뻘개져가지고 미친년 될 때가 졸라 재밌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는 저런 일을 이제 겪을 수 없으니까 그런거에 이제 좀 더 피어를 느끼면서 재미를 느끼는게 아닐까 어우 쉣 아 백듯이 돌아서 야야야야 아니 나락이 안나갔어 아 가크고 니가하고 해라 아 아 저기서 카운터하면 저렇게 되는거에요 줄이네 녹티스 상의호완 좋아 아 아 아 같이 게임하지 않을래? 와 백듯이 지린다 오빈 아 아 아 아 아 가폿 아 자 오 어 어 Nic 아 아 으아 대박 이쁜거 말고 아무것도 없다 와 나이스 어 맞아요 그걸 이해하셨네 어 반시계인데 실수했다 어 야 하이 벽강됐으면 좋았는데 아싸이 염하시지 지금도 나락 빨리 쓴건데 레버 느리게 나가네 느리게 나간거긴 한디 야 이제 안된다고 아니지 안된다고 어 맞췄으면 좀 맞아라 곱게 와 아 아 아 아 아 완벽파이가 없을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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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이리와 대가리 닦아 아 아 아 아 으 그럼 으 으 으 으 으 드디어 아키 시작했다 아 여기 났나? 나이스 산조덱스 아! 못한다고? 뭐에요? 뽀뽀 으아아아 맺힌 보호민기 되게 좋다 어디까지가요? 오예 안 웃겠다 아 실수했다 이거 한방에 걸리다 미친 이거 알고있다니 공격인데 장난하나 어? 마사카리빈 선생님이 연락이 왔는데요? 뭐지? 무섭다 대회 참가에 날라온건가? 팩 팩킹 어? 파크 아 미안 아 근데 게임 똑같이 하네요 아 아 저퍼 어 아 아 너무 뻔하잖아요 아 너무 뻔하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나는 피하고 있었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니 왜 정벽강이 되어 이거 원툴 헐리 힣 하 성신육계에서 퇴출당할거 같애 야이씨 다 막아애돼 뭐 잤다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윽왕 천데 협회 그런건 아니고 그분이 이제 대회랑 유명한 이벤트 관리하시는 분이랍니다 아 저거 12였나? 연병한다 넌 왜그러니? 넌 왜그러니야 헤드가 너무 좁아서 어떻게 가는거 같은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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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참찌를 하네 야 벽에서 벽까지 야 뭐야 아 다 맞는 것도 신기하네 아 아 아 그냥 흘리고 있구나 오 아이씨 그냥 흘리고 있구나 오 아 오 오 아 잡기가 나가나 와 이게 진짜 심각한데 아 바보야 한쪽에서 말해서 고무가 한쪽만 달았나 싶어서 해보고 있어 있는거 같아 안식니까 앉아있다 와 이걸 쳤나 아이씨 제발 벽 깨져도 돼 이득이야 안하겠는게 뭐야 보니? 또 또 또 억지부리지 어? 억지부리 봐라 아 아 아 저 14지 싶은데 내 기억에 아 아 뭐야 아 아 아 아 막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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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겠퇴줘 없다 아이씨 오 예에 어? 하하 라운드 1 파이트 독초 어? 아니? 어? 아니? 어? 뭐야 이거 찌르다 오 예 방법이 있나? 어? 완전히 말렸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반식이 잡는거였나 저게? 깔리네 뭐야 아 외너퍼 짬발 아 오예 아 초프레 안나오는거 아쉽다 으잇? 어? 야 이거 쎄나 카케크루 이마쇼 좋아요 예즈랑 미시반이 못오세요 이거 수퍼비 랩 좋아하는데 썬블락 좋은데 써보세요 아 뭐야이거 아 왜이렇게 빛나요 아 킹받아 이거 끝장애는 안맞노 구조좀 따까라 카제야야 야 가는거야? 걍 어어 ㄹ 네네네네네青 뭐야 ㅇ 어? 뭐해서 그딴거 쓰고있어 마금 내가 졌다 마금 내가 졌다 졌다 와 개더러운 하하하하하 존머리인가 했네 오 땡스 포 유투브 석스 오 얘 안 잤지? 안 잤다 요거지 짠 짠 짠 짠 짠 어? 아 치즈하고 포라인 상상도 못하는걸 야 야야야 아이고 아 허리조절 요거 뗀다 오하 오 야 기우다 오토케잉 여럿케잉 맞다 쿠리미츠 안 맞잖아 아 맞다 쿠리미츠 안 맞잖아 하하하하 아 맞다 쿠리미츠 안 맞는데 이게 왜 튼서야겠다 오 오 오 아 하하 아 으 나이씨 으미지도 외부로 안 넘겨요 레이지 않게 주려고 진짜 아 워호 오상이다 뭐래 야 한없지마 뭐야 아 진짜 게임 이카리같이 하네 노쉐트 치니 짠 와 이런걸 맞는다고 죽을래? 이리와 이리와 니가 벽으로 가라 니가 갈 차례잖아 니가 갈 차례잖아 야야야야야야 이게 딱대 야 씨 왜 왜 뒤질래? 뒤질래? 한국사람이였으면 나도 얻는데 너 일본사람이잖아 어 이제 노스키까지 안되겠다 이리와 와 안되는구나 나도 백댕시 나도 백댕시 너받았냐 그렇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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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때까지 펜다 어? 몬스토리 시스템이 어디서오세요? 갓갓갓 팩 갓입니다 새벽에 아 죽어버렸다 오우야 혼자 게임해 뭐해 뭐야 변신을 할거면 똑같아 어 기모왔죠 방금 방금 기모온거 아니야? 소리가 들렸는데 기본 탓인가? 우와 와 와 와 확정해간다 아 파크샨트 길었다 어 아 너 개못하잖아 너 개못하잖아 너 개못하잖아 너 개못하잖아 어 미안 어 ㅈㄴ다 예 네데데데데데데데데데 오 새끼가 야 스킵은 헤라 좀 새끼야 어 어 아 아 어 아 뻥 말새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못쓴다 이거 안질거지 아 아 아 아니 여기 훔쳐 가겠네 네 맞아요 확장 맞습니다 이리와 이 새끼야 이리와 형이 얘기하는데 노스킵하면 리벤지 안한다 노스킵하면 리벤지 안한다 이 점수 빨고 그냥 간다 알겠니? 그래 이리와 너 개 못하잖아 너 개 못하잖아 너 개 못하잖아 너 개舞 갈아 많이 등장해没事 많이 등장하고 많이 등장해 그냥 떨어뜨리고 갈까? 총력 고민되네 둘 다 열받을텐데 쟤는 이새끼야 이새끼가? 너 이리와 너 개못하잖아 여기서 안좋은거만 배워가지고 이리와 너 개못하잖아 너 개못하잖아 너 개못하잖아 너 개못하잖아 너 개못 너 개못 어 이리와 시밀 잠깐만 죽일걸 그랬어요 어 아 아 죽일걸 아 어 이제 안하네 이 새끼 정신 차려다 보는데요 오 어 너 이리와 너 개못하잖아 너 개못하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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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개못하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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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늦었어 이 새끼야 니가 기모갔잖아 니가 기모갔잖아 이미 늦었어 너 개 못하잖아 이리와 너 개 못하잖아 너 너 너 개 와 이렇게 되나 너 개 못하잖아 이리와 너 개 못하잖아 너 개 이리와 대가리 돼 대가리 돼 대가리 돼 대가리 돼 대가리 돼 어 강등이네 이리와 뒤졌다 이리와 박하면서 깝쳐야지 이리와 너 개 못하잖아 얜 왜 이렇게 밖으로 안 빼져 오냐 이리와 이리와 버페베베베베흡 이리와 어리왜 왜 이렇게 안돼 대가리 어딜 날아가 어딜 날아가 어딜 날아가 오우dag앗나 시내버린거 어흐아 숨긴다 오어양 잠깐만 아씨 죽는거야? 아이 너무 오바했다가 정말 오바했어요 이거 좀 놀려주려다가 아씨 맞아버렸네 싸이트 진화했다 얘 어? 야아아아 아 아깝다 안쪽줄까 안쪽같아 네 그거 썼네 하단 썼네 어? 어 뭐야? 얘 빨리 다 깨진다고? 웃uto 징기하네 어어어어어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 아ивают 아아... 대가리 벼라 아 먼저 두리까지 해야해 빨간불탈 안쓴다 상대가 안하니깐 활용합시다 상대가 안하니깐 재미가 많아 상대가 안하니깐 반시계가 오나맞다 전 반시계가 오나맞다 와 앉아야지 아 뭐야 이건 또 와 양자 양자 나이스 또 올렸네 아이씨 들어가다 쿤이랑 리디아가 커킹팔동이 너무 빨라서 무서워요 꺼지가 안돼 그래 이런애들 아이씨 못댔 아 빛살이 너무 많이 난다 와 천재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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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이 남았다 마포인 시간 루 으음 으 으 엌 아 아 이게 안돼 오 오 오 아오 와아아아 대박 나이스 안된다 나는 계산인데 너는 계산 못했지 도시 너와 나의 눈높이란다 꼬맹아 아악 가라 무 can you 이제 예